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건데요.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차선영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지난 14일 소환조사를 벌였고 다음 날은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6달 만에 재신청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한 것을 두고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외에 다른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진무실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4.15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23일 이 사실을 시인하며 자진 사퇴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했지만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점은 찾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6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차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